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아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뉴욕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최근에 하루는 급등했다, 하루는 급났겠다, 계속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또 갑자기 중국발 위기, 헝다 이야기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많이 좀 불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헝다 그룹이 채무 불이행 부분들은 지난 3일 날 공식적으로 고시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돌아와서 일단은 공식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대주주랑 회사에서 자산을 매각하면서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손을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헝다 그룹의 채무 불이행이 공식화되고 진짜로 부도의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나갈지가 상황이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금 모든 장의 움직임이 여기에 따른 그런 여파가 지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헝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더 불을 붙인 것은 다른 부동산 업체인 양광백, 선샤인백이라는 데가 2천억 붙어냈어요. 그것도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지오자전이라는 또 부동산 업체도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준환은 그러한 부동산의 연쇄 파산이 과연 어떤 식으로 벌어질 것이냐. 그런데 분명히 중국은 계획 경제고 통제 경제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어떠한 포지션으로 갖고 갈 거냐. 이게 진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준율을 내렸어요. 0.5를 내면 220조 정도를 지금 시장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계속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중국의 2%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 8% 지금 성공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8%를 하려면 4분기에 중국이 4.6%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못 미칠 것 아니냐. 만약에 이제 8%, 지금 6% 이상이라 해서 자기네 목표는 이루었지만 8%가 안 되는 경제 성장이 연간으로 나오면 중국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라는 그런 성적표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 전망까지도 지금 5.3%로 지금 하락해 있고요. 심지어는 4%대 얘기하는 지금 애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급냉을 하면 그건 그 여파는 오롯이 한국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국이 3%대 성장으로 떨어진다면 한국은 0.7%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연쇄적인 영향들이 있고요. 뭐 잘 아실지 지금 같은 중국과 우리는 신흥국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재가 되냐면 다른 것보다는 제일 큰 게 한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악재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궁금해왔던 경제 공적회의가 8일부터 열린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제를 끌어갈 화두들을 끌어낼지가 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 발표하면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굉장히 모멘텀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인프라 투자가 지금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해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반등 모멘텀을 지금 가져갈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너무 첨예화되고 있어요. 아까 뉴스에도 했지만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주관한 민주주의 정상의 데모크래시 서밋이 있는데 아예 중국을 초청해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보도가 다른 큰 소재들이 있어서 얘기를 안 했지만 중국 다시 환율 관찰 대선국에 재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제 자기네들이 재미 본 게 이런 원자재 같고 재미를 봤잖아요. 중국 내에 있는 히토류 생산율을 통합해서 구교해버렸습니다. 이제 전쟁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더 재미난 것은 대서양의 해군기지를 지금 중국이 지금 준비했는데 바로 이건 쿠바 사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외교적 패권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우리 증시에는 좀 나쁜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중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를 경기 안정화해서 그대로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시진핑이 공동 부위라는 새로운 사회 목표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진짜 구조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거냐. 지금 중국에서의 헝다 그룹의 앞날은 이렇게들 예측합니다. 그룹을 여러 개로 쪼개서 자그마한 회사로 만들어서 간다. 그리고 대주주와 경영자들은 큰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구조 개혁의 어떤 시범 케이스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스탠스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한 번 출렁거릴 수 있는 악재가 지금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잘 나오고 지금 지준율 인하로 해서 지금 유동성 공급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흐름을 잘 타줘야 중국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은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쪽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역시 우리도 중국의 시장에 크게 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쪽의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또 불거지는 미국에서 외교적 사절단을 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국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영향이 나올지 계속 주의를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아공과 함께 계속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